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대카드가 발급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도 이르면 내달부터 애플페이 결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한 언론 매체는 벤사들이 아멕스 카드 애플페이 결제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나서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당초 5월 말 서비스 시작을 준비했지만 결제 단말기 인증 등 시장 상황을 고려해 6월 말로 서비스 오픈 시점을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벤사들은 아멕스 카드가 점유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아멕스의 애플페이 연동에 큰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었습니다. 통상 비접촉 결제 인증을 위해선 5천만원 상당의 비용이 발생하는데 낮은 점유율로 얻을 수 있는 실익이 크지 않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에 벤사들은 국내 점유율이 높은 마스터카드 비자 인증을 우선 받았습니다. 하지만 애플페이로 분위기가 급변한 겁니다. 애플페이가 들어오면서 마스터카드 비자를 제외한 다른 카드사의 비접촉 결제 사용에 대한 소비자 니지가 늘었습니다. 특히 아멕스 프리미엄 라인인 센츄리온의 경우 현대카드가 국내 독점사라는 점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애플페이는 현대카드를 통해 올해 3월 21일 국내에 상륙했지만 현대카드가 발급한 비자 마스터카드 국내 전용카드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김현욱 AI 앵커였습니다.